뭐하고있어? 파란색 스티커? 붙였어요 어디에 붙였어요? 여기 붙였어요 아, 가방에 붙였어요? 어, 승우야, 엄마 가방 안에 궁금해 가방 안에 보여줄래? 보여주세요 우와 안에 스티커가 많네 승우야, 이번에는 무슨 색 스티커 붙일거야? 파란색 아, 파란색 스티커 붙일거야? 네 승우, 이렇게 스티커 붙이니까 재밌어? 어 음, 재밌구나 우와, 승우가 여러가지 색깔 스티커를 붙여서 가방이 알록달록 예뻐졌네 스티커가 아몴 감사합니다.